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1위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좀 환영하고요. 일단 날짜 확인하는 걸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요. 10월 8일 되겠습니다. October 8 되겠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의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정말 재미있게 강의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해요. 굉장히 느끼는 바가 저는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볼게요. 옵티미즘. 옵티미즘 뭡니까? 낙관론. 낙관주의죠. 비관론은 패시미즘. 패시미스트 하면 비관론주의자. 옵티미스트 하면 낙관주의자고. 어쨌든 옵티미즘. 낙관론은 낙관주의는 is the faith. 낙관주의의 존재 상태는 the faith. 신념이랍니다. 신념. 낙관주의는 신념입니다. 그죠? 근데 아 좀 부족해 보여. 낙관의 신념인데 어떤 신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너무 짧잖아요. 맞춤 표도 안 나왔네. 그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올 바로 그것. 영어 없네. 그것. 뭐 할 말 던지고 자세히 따라 나오는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또 faith. 신념은 신념인데 어떤 faith. that leads. faith인데 리드를 해요. 이끌어요. 이끄는. 이끄는 신념이에요. 어디로? to achievement. achievement 뭡니까? achieve 하면 뭡니까? 성취하는 거고. amiant. month 하면 뭐예요? 명사와 만드는 거죠. achievement 하면 어떤? 뭡니까? 성취. 성취. 명사죠? 자, 뭐예요? 명사로 성취. 옵티미즘. 어떤 긍정론은. 긍정적인 것. 낙관론은요. faith. 신념입니다. 신념이랍니다. 어떤 신념. 어떤 신념이냐면은 성취로 이끄는 신념입니다. 긍정은 성취로 이끄는 신념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faith. 이런 faith라는 거 확인하셨죠? 보시면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뒤에 또 계속 나와요. 할 말 던지고 자세히 따라 나오는 거. 자, 가볼게요. nothing. 그 어떤 것도 can be done. done 되는 상태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맞춰질 수 없습니다. 끝내질 수 없습니다. 그죠? nothing can be done. 어떤 것도 끝낼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 없이는 without hope. 희망과 and confidence. 뭔가 자신감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가지고 자신감 갖는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낙관론이잖아요. 낙관론. 희망과 자신감. 상황은 비록 안 좋지만 나는 자신 있어. 이걸 이겨낼 수 있어. 희망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낙관론이잖아요. 이렇게 낙관론이 아니라면은 희망과 자신감이 없이라면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론은 어떤 성취로 이끄는 어떤 신념입니다. 낙관론이랑 성취로 이끄는 신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한 말 같은데 누가 얘기했느냐? 헬렌 켈러가 얘기했습니다. 다 아시죠? 미국의 어떤 작가, 교육자, 활동가로 활동하셨던 그분 헬렌 켈러 씨인데 이분이 그냥 단순히 작가, 교육자, 활동가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인 동시 청각장애인이었던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셨던 이분이 글도 쓰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이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상상도 굉장히 안 되고 어떻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분이 하신 이렇게 사실 이런 분들도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는 우리들은 정말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한번 오늘 해설문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What is hope?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What is hope? 하면서 에밀리 디켄슨. 에밀리 디켄슨은요. describe it. describe 뭡니까? 일단 얘가 행위자고 에밀리 디켄슨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죠. 에밀리 디킨슨이 describe 하면 describe 이렇게 서술합니다. 뭔가 묘사합니다죠. 묘사하는데 묘사하는 대상은 it. 그것을. 호프를. 호프를 as. 요거로 묘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일단 에밀리 디킨스가 누구냐면요. 영국의 여류 시인이에요. 여류 시인이신데 이분이 쓰신 시가 나와요. 희망에 대한 시. 희망이란 무엇인가? 희망이란 the thing. 그것입니다. 그것. the thing. 그것이에요. 근데 어떤 thing이냐면은 어떤 thing이냐면은 with feathers. feather 하면 뭡니까? 털이에요. 털. 어떤 털과 깃털과 함께 있는. with니까 깃털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깃털과 함께 있고 또 that. 어떤 애냐면은 할 말 던지고 that 다음에 따라오는 그거예요. that 어떤 애냐면은 purchase. purchase 하고 있어요. 어디에? on the soul. 영혼 위에 perch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깃털을 가지고 있고 영혼 위에 perch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perch 뭐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라 플래니토 듣고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perch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새가요. 새가 이렇게 앉는. 새가 이렇게 있다고. 새 다리에 새가 이렇게 앉는 이거 있죠. 뭐라고 하나요? 횃대라고 하나요? 뭔가 이렇게 나뭇 막대기 위에 이렇게. 새가 그 위에 이렇게 딱 앉는 것.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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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h라고 해요. 명사로 perch도 되고. 이렇게 앉는 것. 이렇게 앉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에 있고 위에 이렇게 앉는 것. 위에 앉는 것. 뭐 걸터 앉는 것. 앉아 있는 것. 그 동작 자체를 perch라고 돼요. 근데 여기 es 붙어 있고. 어떤 애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동작 위치니까. 뭐예요? 얘는 동사로 쓰인 거죠. 뭔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놓여 있어요. 어디? 근데 soul. 영혼 위에 이렇게 툭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게 perch라는 거. 뭔가 자리에 잡혀 있다. 앉아 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거기서 왔다는 거. 횃대 횃대. 그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인간의 soul 위에 앉아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perch. 잘 알아두세요. 종종 나옵니다. 종종.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perch. 또 얘는 희망이란 깃털과 깃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and 또 things. 노래 부른대요. the tune. 노래 부른 대상은 the tune. 곡. 곡을 노래 부른대요. 어떤 곡. 어떻게? without the words. without the words. 단어 없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without이니까. 그렇죠? 단어 없이 노래를 부른대요. 말 없이 노래를 부른대요. 그리고 and never stops at all. 절대 멈추지 않아요. at all 하면 부정과 약간 붙어가지고 강조해주는. 전혀 조금 더. 절대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희망이란 뭔가 깃털과 같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인간 영혼 위에 앉아 있고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말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절대 그 노래를 멈추지 않는 무언가라고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좀 약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영혼 위에 항상 늘 있고. 그렇죠? 노래를 부르는데 늘 멈추지 않는 뭔가.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뭔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 희망은요. lift. lift 하면 뭡니까? lift. lift. 타고 가는 걸 lift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들어 올리다. 여긴 동작이니까. 여기 S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행위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동작 위치잖아요. 동작 위치에다가 S까지 쓰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뭐 동사죠. lift. 뭔가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는 대상은 뭐다? 대상 나와라. us.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뭔가 이렇게 복두다 줍니다. 그리고 carry. carry는 뭐예요? carry는 뭐예요? 이렇게 들어 나르는 거죠. 나르는데 나르는 대상은 또 뭡니까? carry us along. 이렇게 along 하면 뭐 이렇게 같이 계속 쭉 가는 거죠. carry us along. 우리를 이렇게 쭉 가게 합니다. 데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또 and helps. 돕습니다.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얘를 us. 우리를요. 이렇게 하게. reach하게. 도달하게. 받게. for the stars. 별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저 밤하늘에 별에 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목표.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과 같은 목표를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without it. 그거 없이는요. 그거 없이는요. we. 우리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상은 nothing. 아무것도 없네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할 거? to keep. 유지할 거. 유지해요. 뭐? 대상은 us. 우리를 어떻게? moving. 움직이도록. moving forward. 앞으로 움직이도록. 그거 없이는요.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없이. 희망 없이는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게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 and nothing. 없습니다. we have nothing. 어떻게 할 거? to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하면 뭡니까? 뭔가를? 기대하다. look은 보다구. forward는 앞쪽으로. to는 방향이잖아요. 앞을 이렇게 볼 거니까 뭔가 기대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있어요. 기대하다. 고대하다. 우리가 기대할 뭔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앞으로 우리를 moving 하도록 keep. 유지해 줄 뭔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네요. 희망 없이는 우리를 나아가게.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없고. 우리를 뭔가 기대하게 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희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다짐이 이렇게 됩니다. today I'll be hopeful. 난 정말 희망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라페랑 트위터 주소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자, 나는 희망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헬렌 클럽 말대로 희망 없이는, optimism 없이는, 뭔가 낙반론 없이는, 뭔가 이뤄낼 수 없으니까 항상 늘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반에 갇혀서 담겨져 있게 되겠네요. 제가 사실 중국의 어떤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루시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또 찾아봤는데 희망이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희망이란 땅 위에 길과 같아서 본래 땅이 길이 없었지만 어떤 한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다닐수록 그 길이 생기듯이 희망은 그렇게 생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잘되긴 개뻘. 뭐가 잘될 것 같냐.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왜 잘될 것 같냐. 사실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뭐예요?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다면 맞아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내가 정말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가진 사람에게 제가 좀 험한 말을 했네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그런 게 어떤가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들려요. 그리고 영어 공부 면에서도 내가 희망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럴 때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냥 포기하고 내비로 두면 정말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나아갔을 때 더 좋은 것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무언가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잘 마무리해 보시고 카페랑 트위터 통해서 잘 공유도 한번 해보시면서 꾸준히 한번 정진해 보도록 합시다.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